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금수완박, 전격적으로 주말에 본회의를 열었고 그리고 이 주말을 기해서 기습적으로 이걸 쭉 밀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말에 이 회의가 열리면서 욕설과 육탄전이 난무했고 다치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해서 충돌을 못하게 했지만 그러나 우발적으로 생기는 몸싸움,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엔 여성 의원들이 주로 많이 다쳤습니다. 병원에 실려가는 의원들도 있었고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여성들이 더 맹렬하게 투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법을 놓고 양쪽 간에 크게 충돌을 했는데 주로 금수완박이 문제 있다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도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서 온 의원들이 다 동원을 됐지만 그러나 과거처럼 격심한 몸싸움이 없는 거고 사람끼리 부딪히는 가운데서 그리고 당직자들이나 국회의장을 몸을 용신하는 과정에서 특히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많이 다쳤다는 점에서 여성 의원들이 더 맹렬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금수완박 두 개 법안 중에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이 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찾아가서 국민의힘은 농성을 하고 본회의장에서는 필리버스트로 저항을 했지만 그러나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회기 쪼개기를 하게 되면 회기가 바로 오늘 끝난다. 그러면 끝난 것 동시에 필리버스트로 바로 끝나기 때문에 오늘 끝나고 또 며칠 있다가 또 회기가 시작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필리버스트로 하면 회기가 쭉 길어지게 되면 필리버스트로 쭉 길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기 동안에 법안을 상정 못하겠는데 그런데 꼼수를 써가지고 회기 쪼개기에다가 그리고 국회의원 꼼수 탈당에다가 주말에 본회에다가 온갖 꼼수를 다 동원했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전략 전술에 당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선진화법에서 손발을 묶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세게 충돌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까지 무리하게 나갔다가는 배지가 날아가니까 그래서 몸을 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성 의원들이 많이 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은 이날 오후 4시 28분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돌입해서 제적 177인 중에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개의된 지 6분 만입니다. 이날 참석한 민주당 의원은 161명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빠져있죠. 161명을 비롯해서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시기에 검수완박에 반대해온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상정된 검찰청법 처리에 필리퍼스트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당일로 회기를 끝내는 회기 변경안을 어결하는 꼼수로서 방어선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날 표결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는 것을 본다. 이렇게 해서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활용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참석했던 또 던졌던 국회인들을 보면 정말 반대 기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권도 두 사람, 여기서 양향자 의원을 빼면 기권은 다른 사람은 한 사람이고 반대는 세 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공격렬하게 반대 입장을 보였던 사람들도 지금은 침묵하거나 동조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들은 똘똘 뭉쳤고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게 기권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문자폭탄을 통해서 이른바 극렬 지지자들이 매우 강한 압박을 해왔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제한하고 직접 수사한 검사는 그 사건의 기소와 공판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안수사권은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청법이 통과된 후에 박병석 의장은 민주당이 제출한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해서 가결했습니다. 이날 본회의를 자정에 종료시키는 내용인데 송은석 국민의힘이 원내수석이 반대토론을 신청해서 꼼수와 편법으로 회기 쪼개기다. 대단히 잘못됐다. 역사의 수치로 남을 본회의를 중단해달라. 이렇게 호소했지만 제적 175인 가운데 찬성 169, 반대 3, 기권 3으로 가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사처리로 꽉꽉 밀고 가버리는 겁니다. 회기결정의 처리는 이날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위한 정지작업입니다. 박 의장은 회기결정의 건 가결 직구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동일 범죄사실의 범위 내로 한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에 별꾼 수사를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필리버스트를 조립했지만 그러나 회의 종료권이 통과된 상태에서 시작된 최장 6시간 58분 시한부 투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기가 끝나면 함께 끝나야 되기 때문에 필리버스트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과거처럼 필리버스트가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가면서 밤을 새워서 토론하고 이랬는데 그게 할 수 없는 건 바로 회기 끝나는 게 오늘 밤이다. 자정이다. 이런 식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고 그날이 되면 형사소송법도 민주당 뜻대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자 오늘 이런 과정에서 거세게 항의하고 뭐 이렇게 충돌이 있었는데 그걸 좀 살펴보면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의 수혜자가 아닌 거부권자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의 수혜자는 지금 문재인을 지켜주려고 하는 건데 저거 빨리 거부해라. 거부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의총장에서는 서민과 약자 울리는 검수완박, 국민 독박, 죄인대박 같은 문구를 써놨고 국회의원들이 그런 피켓을 들고 이리저리 몰려가고 있고 또 국회의장 방 앞에서는 여성 의원들이 앞줄을 쫙 안고 나머지 남성 의원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국회의장 방에서 못 나오게 이렇게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의청 직후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 70여 명이 박병석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박 의장이 면담을 거부하자 김기현 의원은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비겁하게 숨냐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오후 4시 9분쯤에 박병석이 본회의 참석을 위해서 밖으로 나서자 일대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박병석을 보호하는 의장실 직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물리적인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웅 의원은 이 XX들아 이러는 게 어딨냐 천하의 무도한 놈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금희 의원은 이런 가운데서 충돌 사태가 벌어져서 다리를 질뚝이면서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허은하 의원은 다리를 밟혀서 종아리 부분이 벌겁게 부어올랐고 본인이 그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황보성의 의원도 발목에 멍이 들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전주의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장실 앞에서 경호하는 분들의 물리력 행사로 너댓명 의원이 다쳤다. 의장에게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상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 난장판이 됩니다. 그 맨 앞에 여성 국회의원들이 가있어서 이렇게 다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난리통을 거쳐서 박병석이 본회의 괴의를 선포하자 본회의장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하무인 금수완박 또 헌법 파괴 행위 중단하라 하는 등의 피켓을 들고 시종 박병석 사퇴하라를 외쳤습니다. 이날 배현진 의원은 의사진행판언을 신청하고 박병석 의장을 거칠게 항의 비난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단상에 오를 때 국회의장에 보통 큰절을 하게 됩니다. 허리를 숙여가지고. 그러나 국회의장이 국회를 이렇게 망쳤다 하는 것에 대한 항의 뜻을 담아서 인사를 거부했습니다. 이어서 의장실 앞 충돌 상황을 언급하면서 저희가 제발 멈추라고 했는데도 박 의장이 당신의 그 앙정맞은 몸을 저희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고 구둣발로 여성들을 걷어차며 국회의장서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을 걷어차고 또 그리고 구둣발로 지나갔다 하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이 계속 벌어진 거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뒤돌아 서서 박 의장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냐 손을 지켜들기도 했습니다. 아주 당차입니다. 배현진 의원은 지금 초선인데 이렇게 앞에 나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박병석이 꼼짝 못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에서도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서 입법부 수장에게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모욕적인 은사를 한 배현진 의원은 국민 앞에 반드시 고개 숙여서 사과해야 할 것이다. 도를 넘어선 모욕적 발언을 한 배 의원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박병석이다 하는 겁니다. 이 법이 얼마나 위헌적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리고 이 법 자체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할 것인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당리당략과 그리고 진영의 논리로 뭉쳐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나 되는 그래서 그런 데는 너무나 빠른 게 더불어민주당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데는 너무나 빠르고 견고하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한참 진행되던 국회의장 소란은 필리퍼스터가 시작되고 나서 여야 의원들 다수가 퇴장했고 잠잠해졌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말로만 검찰개혁 실체는 이재명 지키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피켓을 세우고 발언을 했는데 좀 전에 검찰청법 개정안 통거로 인해서 또 한 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모습을 봤다. 안타깝게도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대선 불복이자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날로 기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상황에 물리적인 충돌, 아수라장이 되는 과정을 좀 설명해 드렸는데 사실 이걸 쭉 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 막아도 그냥 잘못하면은 경찰로 잡혀가가지고 또 국회 선진화법 폭행을 행사했다 이래가지고 이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막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 내쉬어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 여기에 지금 이 국회, 이런 국회를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 앞으로 2년 동안 더 간다는 데서 정말 충격입니다. 172석을 갖고 있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법률을 합치면 180석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지난 4.15 총선 때 그야말로 부정선거가 아니면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많은 의심이 있는데 이 국회, 빨리 해산해달라고 국민들이 열어갔습니다. 이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이런 국회가 왜 필요하냐 이런 국회의원들도 필요 없고 국회를 해산해달라고 지금 청원 개습하는 글이 올라와 있고 그 숫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방적으로 수를 내세워서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건 숫자가 아니라 일종의 폭거죠. 폭거 그리고 국민의힘, 이게 앞장서서 막는다고 하지만 뭔가 전략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단합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성 의원들이 앞에 나와서 온 몸을 통해서 막았지만 결국은 상처가 나고 다치고 해서 병원에 실려가는 그야말로 동물 국회가 또다시 재현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성창경 TV